반갑습니다. 안진영호입니다.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와우! 접영 물잡기 할 때 항아리 모양을 만들려고 하던데 물잡기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? 아 일단은 자세를 항아리 자세가 왜 그렇게 하라 약간 물타기를 하라 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쭉 그냥 여기서 퉁 탕 퉁 탕 이렇게 하면은 거의 물닫기 없이 그냥 아래위 아래위 이렇게 물타기 없이 아래위 되는데 약간 항아리를 하게 되면은 손을 쓰잖아요 퉁 이렇게 이렇게 팔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러면서 약간 내 몸이 스스로 이렇게 웨이브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물타기 하면서 웨이브가 되면서 내 몸이 퉁 하면서 약간 내 상체가 머리와 팔이 약간 올라오잖아요 이런식으로 쭉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올라와 주기 때문에 상체가 올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잡기가 편하게 되는 거죠 팍 퉁 퉁 퉁 퉁 이런식으로 약간 항아리 이런식으로는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가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바깥으로 가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상체에 돌아가는 이 타임 시간을 벌려간 동작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는 뭐 하시는게 좋죠 좋죠 항아리 하듯이 중급 중급 고급반 할때는 오히려 그게 더 몸에 더 체력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급 에서는 중급 정도 중급 고급 정도는 네 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